니스게임TV 나이스게임TV 자민국 going! 놀자! 전국 들었잖아 일주일에 한 번 지나친 기대감을 낮추는 시간 건자로그 2부 첫 곡에는 처음에는 항상 저희가 초대가수를 모셔서 저희가 오늘 또 새로운 초대가수를 모셨어요 지금 약간 케이팝 스타를 출연하고 계셔서 얼굴 노출이 조금 되게 힘드시다고 소속사가 생겨서 벌써 그쪽 회사에서 저작권이랑 저희 컨텐츠샵 때문에 아프리카 소속입니다 아프리카 남미 쪽 남아프리카 쪽 대두정령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두정령입니다 오늘 어떤 곡 불러주시나요 저는 재밌게 노는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저희 배 피디님께서 지르는 곡을 해다 지르죠 노래방에서 소시적에 좋아했다 아마랄드카스레 보석성 좋습니다 풋프린트 보석성이 부르는 풋프린트 풋프린트 아 아 들어보죠 여자들은 정말 싫어하는 노래일거에요 자 한번 들어보죠 아 그냥 바로 아 그냥 이런거에요 아 그럼요 노래 부르면 가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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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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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두성의 성량을 나이스 게임 투어 시스템이 아직까지 소리반 머리반. 네 감사합니다. 저는 또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다음 공연. 정말 감사합니다. 내가 열일을 막혀 가봐야 돼가지고. 네 감사합니다. 오 좋아요. 국제적으로 공연을 하시는 분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보셨는데 네 그렇습니다. 뭐 한국 더 왜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왜요. 여기 좀 붙어 앉으세요. 뭐 한국 하실래요? 저요? 네. 한국 하시죠. 아니 안할래요. 아 안할래요. 아 안할래요. 아 안할래요. 요즘에 랩이 굉장히 핫해요. 어떻게 해. 랩으로 한번. 랩으로 한번 가시죠.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없나. 아마 하시라고요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바깥 옆쪽. 뭐 이런거. 바깥 옆쪽이 뭐예요. 아웃사이더요. 아마 이거 꽂고. 일단 꽂으세요. 아니 이거 지금 안되고 있는거 아니에요. 일단 꽂으시라고요. 아 일단 꽂으시라고요. 자 그러면은 뭐. 어. 말씀해주세요. 뭐하지 뭐하지. 뭐하지 뭐하지. 컨트롤은 뭐예요. 뭐가 있을까요. 뭐가 있을까요. 디스전이 뭐예요. 근데 제가 그걸 못봤어. 청춘부재는 없을 것 같고. 아 잘생긴 척하지 마요. 이렇게. 어떻게 잘생긴 척 했는데. 아 막 표정 막 그런거 있잖아요. 표정은 짓지마요. 뭐하지. 빨리. 아 뭐하지. 뭐할까요. MC몽이랑 저기가 부른거 있잖아요. MC몽. 오빠가 랩할래요. 제가 노래 부를게요. 발치몽 노래를 제가 모르는데. 발치몽이라고 한번 쳐볼게요. 아 가수로 쳐야 되는구나. 네. 어. 그래도 남자니까 이건 제가 모르고. 너에게 쓰는 편지. 눈보신 태양 아래 내내 쬐는 햇빛. 그 안에 사랑을 숨쉬게 하려 너와 나. 너의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내게. 너 없이 큰 사랑의 이유로 가. 그냥 노래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는때문에. 니가 아니면. 사랑의 못 말라. 내가 어디서 들은적 있어요. 그 제가. 학교. 아 중고등학교 다닐 때. 반에 꼭 그런애들 한명 있었어요. 선생님이. 발표시키면. 어Ab Rafale 나갔 pegar 이렇게 그랬는데 반에 한명씩 있었어요 흉내 낸거 아냐오? 불편한 친구들도 비하하지마 아 방금 랩 한거요 제 제 진심을 다해서 제가 어제 어? 뭐라고요? 눈부고지 태양아 뭔, 뭔 차이야? 똑같잖아요 햇빛! 똑같잖아요 알겠습니다 뭘 듀엣을 해요? 혼자 해요 그 여자 중에 여자 래퍼 중에 네 아, 바나나 걸 거 모를래요? 그게 뭐예요? 아는 거 아무거나 불러요 어 어 어 하지마, 그러면 안 해, 안 해, 안 해 네, 하지마요 네, 됐어요 사람들께 기대하고 저긴데 아, 큰어머니 노래 한 번 더 할래요? 큰어머니? 지난번에 연 했잖아요 아, 체념했었죠 체념했었죠 연 아, 연 몰라요 몰라요? 그때 한 번 불렀다가 망했잖아요 아, 그럼 큰어머니 한 번 일단 쳐볼게요 빅마마라고 쳐요? 아니면 빅하고 마마라고 쳐요? 그거 부를까요? 그거 알아? 저번에 불려다마 분홍 립스틱 아니요, 됐어요 오늘밤만은 그댈 위해서 분홍의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빠빠빠 한 번 하죠 시청자들이 진짜 좋아해요 그냥 갑시다 빠빠빠 부르기 같이 춤춰주시면 할게요 앉아서 어떻게 줘요 자 아, 가야지 가야지 지금 이게 네 그리워ивать 네 그리고 공개밤 좀 생각하고 콕 예 진짜 실력 한 번 oning 한 번 에 팝! 팝! 그래! 요! 팝! 예! 셋! 레디! 고! 예! 셋! 레디! flam Groß emperor! 예! 셋! 레디! 예! 셋! 레디! PD님은 여기 패드 화면 보여주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디오만 나가면 될 것 같고 그게 더 웃길 것 같고 팝송 한번 해보시죠 느린 걸로 팝송 한번 해보세요 제 목소리가 음질이 별로래요 팝송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? I believe I can fly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해결 안 돼요? B, E, L, L 그냥 하던대로 하면 안 돼요? 내가 스펠링을 잘못 쳤나? 아 가수로 치는구나 여기 있네요 R. Kelly 노래 아 잠깐만요 저 남자 노래니까 엄청 쉬울 거예요 그럴까요? 네 남자 노래니까 저 막 망가뜨리려고 막 아우 선생님 왜 그러세요? 저 뭐가 이상해요 노래 시작됐어요 지금 약간 그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영국 발음이 영국식 그 발음이 너무 듣기가 좋네요 엄청 trav North 내 añ단 I used to think that I could not go on and I was nothing but an app , I 0 I used to think that I could not go on From the everlasting arms If I can see Then I can do it If I just believe it There's nothing to it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in my wings and fly away I believe I can fly I see me running through that open door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Is it okay? Yeah, I can fly See I was on the What? Making my mind Some time inside us It can see so loud Let's be that good In life I must achieve Okay But first I know It's dark inside of me If I can see Then I can do it If I just believe it There's nothing to it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I think running through that open door I believe I can f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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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같이 running through that open door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아 그만할래요 아 기가 막히네요 근데 마지막 끝부분에는 그 고급스러운 영국 발음이 조금 약간 미국식으로 하다보니까 아필 받아서 괜찮죠 느낌있네요 느낌 아니까 좋네요 오늘 다운로드 컨텐츠샵 다운로드는 확보해놨습니다 모르실거에요 엠로그가 많이 잘 안알려져서 엠로그요? 많이 알려줬죠? 그런가? 재밌다고 좀 써주세요 자유 게시판에도 좀 쓰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부분 제가 지난번에 브랜드 장인어른에서 지난주에 브랜드 했던 거를 어떤 분이 캡처해서 케이칭님이 해주셨나? 설마 이걸 뭐 녹음해서 어디 올라가고 그러진 않겠죠? 페이스북 같은데 돌겠죠 아 뭐 제 노래 자신 있어요? 네 아 어떡하지? 케이팝 스타일 나갈까? 지금 굉장히 잘 나왔으니까 이번 노래가 네 뭐 이렇게 해서 좀 유명해지고 좋은거죠 아 좋아요 좋아요 네 많이 좀 해주시고 컨텐츠샵 다운로드 오늘 확보 아 꿀잼 꿀잼 좋아요 저 진짜 열심히 불렀는데 진짜 열심히 불렀어요? 괜찮지 않아요? 괜찮았어요 다음번에 성인씨도 들려드릴게요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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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요? 어? 덥냐고 그래요? 나 잘하는데 아 잘해요 일본씨 같이 굉장히 재주가 많아요 뭐 어떤 재주가 있나요? 어 글쎄요 성대모사 할 수 있는 거 있어요? 아 저 팔기 해봐요 누가 그걸 들랄게요? 딜기가 왜 그랬죠?! 하나도 하 постоянно 하나도어 하 harder 하나도 잘하니까 하나 yo 없어 다 올게 없어요? 알겠습니다 제주가 많아요? 잘 안 하게 되니까 뭐가요? 몇 개 있었는데 잘 안가게 되니까 합치해주더라고요 뭐 있어요? 근데 얘기만 해줘요 뭐 연변말 아 그건 아닌거 같아요 아니에요? 안해 안해 없어 없어 아니 알았어 미안해요 얘기만 해줘요 리스트만 평가 안할게요 예를 들면 안시켜요 하린수요? 응 해가지고 이런거 좀 섞어서 리수형 아플 때 아플 때 병든 하리수 아 네 또 다음 다음에 없어요 없어요 계속 찔르면 계속 나오는데 뭐 아니 하라고 안시키잖아요 근데 없어요 이제 아 You wanna come to me 네 그런거 아 재주가 많아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2부는 노래방으로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은 프로그램들이 보면 1,2,3부가 있으면 보통 2,3부로 되니까 1부가 제일 다운로드가 많고 2,3부는 좀 적어요 그렇죠 저는 2부가 더 많아요 정상적으로 사실 1부가 약간 좀 빵 터져줘야 2부도 다운받는데 저희가 1부가 너무 만담이어서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제가 예전에 한 번 해놨던 했었던 트롤러와 사운드 고쳐놨다고? 난 안 할 건데 한 곡 해주시죠 할까요? 네 음 끝 그래요 신나는 노래를 하나 하죠 하나 주세요 귀에 꽂은 거 좀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요새는 랩의 시대입니다 가야죠 두 마리가 뭐예요? 몰라요 이거? 몰라요 이게 지금 유명한 노래인데 아아 거쩌리 같은 인생살이 눈물나도 눈물나도 눈치밥 인생살이 그까짓 거신 물나도 어쨌든 이겨야지 어쨌든 나가야지 이 뻔한 물음 속에 너와 나 어떻게든 되겠지 살다 보니까 점점 미 고문이나 내 꼴을 봐 인생의 오르막 길에서 토끼처럼 눈물이 빠진 나를 봐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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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뒤처지지 않게 패스 스팸 스팸 어서 빨리 갈게 나들처럼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난 이 모양인가 싶네 구분구분 등록금은 꼬박꼬박 냈던 이 졸업장은 잿더미 빗더미 증서 모을머니 모을머니 내 이름에 붙어버린 거 어머니 꿈이라고 저 멀리 떴어 어머니의 찬소리에 내가 알아서 해 네가 뭘 알아서 이마 맛받았진 말이 없어 나 실말이 없는 내 일에 답을 찾아 두었어 두 마리 늘 같은 두 마리 시커먼 맨발이 부럽툰 두 다리 세상의 한쪽 구석에 쭈그린 채 볕들 날을 기다리네 헤이 헤이 이 지겨운 두 마리 두 마리 늘 같은 두 마리 시커먼 맨발이 부럽툰 두 다리 세상의 한쪽 구석에 쭈그린 채 볕들 날을 기다리네 헤이 헤이 이 지겨운 두 마리 생활 패턴은 엉망진창 친구들이 날 부를 때 겁나 진상 원래 내세울 거 없는 애들이 술만 취하면 목소리만 커지지 쌓인 자격지 심덩이 동창에도 못 나가 왜 고등학교 때 사전까지 씹어먹던 범상이가 척자락을 끼고 나타났으니 짜증이 날만도 해 어떻게 도와주소서 주문을 건 자소서 내가 사무유소설 이 넓은 땅덩이 수많은 빌딩에 내부만 나 발벌 풀칠 곳이 없어 애써 쿨한 척한다만 야 그것도 있는 놈이야 먹히지 세상도 굴에서 미춥다 언제쯤 내게도 봄이 올까 이게 사람 사는 기가 짐승 사는 기다 두 마리 늘 같은 두 마리 시커먼 맨발이 부럽든 두 다리 세상의 한쪽 구석에 쭈구림체